1 으 네 이거 아니야 그 차례요 이거 차례 만들놔요? 이거 차례 이거 차례 이거 차례 알아서 기다려 아니야 이거 두조가루다 네조가루 네조가루 딸기들 진짜 많네 딸기들 진짜 많네 딸기들 진짜 많네 깨끗깨끗깨끗깨끗 깨끗깨끗깨끗 무친 나나리 고구마 양산아 소금 네 됐어 좀 나와 근데 우리 아빠 근데 선생님 같이 하는거야 아빠 근데 이거 우리 같이 하는건데 같이 하는거야 안돼 안돼요 그거 많으면 안돼요 딸기잼 딸기잼 맞아요 내 말은 맞을군 딸기잼 딸기잼 너 돈 어딜게요 응 아빠 이제 이렇게 차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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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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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에요 이렇게 딸기잼 나중에 오 와 와 아 이게 잘 쪼금 윤기 이따가 윤기가 살아나요 두고만 쓰세요 어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흘려버렸어요 이거 넣어줘요 응 이따가 너도 못때봤는데 너도 못때봤잖아 아빠 이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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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줘요 너도때봐요 내가 되면 도와줄거 애들 보고만 너 줘요 너 줘요 네 조심해 와 소프트 세준아 세준아 기다려 세준아 이따 할일이 있어 아빠가 이리 끓여줄게 나도 얼굴 세껀데 응 해 이따 해 나 못때봤는데 세준아 내가 도와줄게 됐구나 응 안 나와 안 나와 다했어 아빠 나와요 네 이따 이따 기다려 기다려 손 야 야 야 야 자 잠깐만 세준이 맨 위에 잡아 기다려 세준이 위에 세준이 옷 올려야지 아빠도 아빠도 자 세껀자 천천히 옳지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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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녹을때까지 계속 쪄야되요 응 손 밑에 손 위에 올려주세요 조금만 옳지 계속 쪄주세요 so 이 이렇게도 해야지 이제 손놔주세요 손놔주세요 이렇게도 해야지 아빠 할게 손놔주세요 이제 마무리해 아빠 아까 할머니 베너 아 기다려 하하하 하하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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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잠깐만. 그래. 한 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색깔 예쁘다. 응. 이따가 담아요. 왜? 넣고 다니잖아. 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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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꺼졌잖아. 나 꺼졌어. 내가 제 집다 말아야 돼. 담아. 이거 조금 닫아라. 이거 조금 닫아라. 이거 조금 닫아라. 이거 안 닫아라. 이거 안 닫아라. 이거 안 닫아라. 흑이 걔 stun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